쇼미더뉴스 쇼미더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베 이사이트캐 배중찬 소장입니다. 청취율은 허리케인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왔는데 낮이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덥습니다. 모기도 있어요. 모기도 있어요? 네. 어제 저녁에 너무 습하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요. 이럴 때 환정일기인데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쇼미더뉴스 정상근 기자 첫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네 유동규는 측근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측근이냐 이런 얘기죠? 측근설에는 어제 이재명 지사가 선을 그었어요.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몇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동규 씨와의 연관성을 이재명 지사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성남 라인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넘버스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는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 이렇게 측근설을 강하게 부인했고 또 이제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선거를 도와준 건 맞지만 측근이냐 아니냐 이거는 더티한 논쟁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측근 중요하죠. 예? 측근. 측근이 오늘 중요하다고요? 네. 왜요? 왜냐하면 통기 소전이 최일구의 측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넘버 2죠 제가. 왜 이렇게 맘에도 없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죠. 최일구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죠. 그런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 라디오 방송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해서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이유는 이건 지지율 계속 변함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괜찮다는 식의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이게 마치 MB식 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B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끌어다 붙였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MB식이라고 그랬어요? 권력형 게이트나 이런 의혹은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봐라. MB를 봐라. 13년 동안 특검과 수사를 줄기차게 요구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았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냐.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해서 당의 위기고 과제인데 지도부가 좀 둔감해 보인다.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지사 간의 쟁점이 측근이냐 아니냐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하고 오랜 인연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준비하는 2009년에 유동규 씨가 분당 한솔 아파트 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2010년에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분당 지역 재개발 4개 조합장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 넉 달 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유동규 씨가 성남시설공단 본부장에 임명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유동규 씨가 2014년 도시개발공사를 퇴사하고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뒤에 다시 또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2018년에 다시 본부장직을 사퇴를 하거든요. 모두 사퇴를 했을 때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가 있을 때였고요. 이후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자 유동규 씨가 다시 4개월여 만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유동규 씨가 좀 안하무인적인 성격이었다고요? 태도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부었는데요.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과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할 정도면 임명을 했을 정도면 채측근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채측근이었다. 이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상당히 안하무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의 면면을 그 당시에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태도가 있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하무인이었다.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유 전 사장의 부인은 같은 교회에 또 집사였다. 같은 교회를 다녔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또 가깝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지만 돈을 받은 정황은 아직까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재명 지사 측은 선거를 도왔다고는 하지만 선거 때는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니까 선거에 도움을 줬다, 아니다로 측근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근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은 이재명 지사가 특별히 금품을 수소한 정황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유동규 씨는 이번 구속영장에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직 포착된 혐의가 없으니까 유동규 씨와의 연관성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금전적으로 연결된 건 없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러니까 직원이었죠. 경기도의 직원인데 이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사과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유감스럽다. 이게까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직원이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질문하신 기자분은 측근이 어떤 사람의 측근이냐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책근인지 아닌지 제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책근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걷는 해명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후보 도지사 쪽에 대해 공격이 좀 가고 있지만 민간 개발 이익이 천문학적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성남시가 당시에 수천억을 5,500억 정도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대규모 개발에는 공영 개발하고 민영 개발이 있는데 민영 개발은 토지 보상이나 비용 등을 민간이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전액 갖게 되는 거고요. 공영 개발은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고 대신 그 이익을 최소화해서 원주민이나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LH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여러 준비를 해왔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나 국민의힘, 지역국회의원, 그리고 성남시 의회 등에서 공영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영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면 성남시가 일부 참여를 해서 성남시의 일부 금액을 배당을 받도록 주도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모델과는 달리 특히 대장동 개발의 경우에는 성남시가 비용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투자 비용 없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성남시가 거둔 거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 지구와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대장동 개발 의혹이 초태풍컵 이슈고 대선 후보라고 할지라도 지지율에 타격을 주고 또 오히려 여당 경선을 보면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치적 반사 이익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느냐 쭉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받았느냐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돈과 관련되어 있느냐 직접적으로 개인이 이재명 후보 개인이 관련되어 있느냐 관련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 장 안 받았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본인이 그 특혜를 가져갔느냐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겁니까? 위장 당원 설화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위장 당원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당 내부에서도 많이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바닥에서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당원들이 늘어났는데 그 당원들이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젊은 세대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걸 규명할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부산 당심을 다지기 위해서 당심을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선회까지 마술을 우리 당 경선회까지 마술을 뻗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대모사 한 거예요? 아니요. 현장음을 들어본 거죠.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셨는데 제 목소리로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준석 당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신규 당원이 26만 명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체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30 쪽이 아니겠느냐. 소위 이준석 효과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대체적으로 또 진보 성향도 담고 있고 주로 홍준표 후보 쪽을 지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발언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서 아니 국민의힘 당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면서 반발이 쏟아지 나오고 있는 거죠. 저기 성대모사를 자제해야 된다고 청취율 도움이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PD가 예민하니까 신경 쓰시고 청취자들한테 물어볼까요? 배종찬 소장이 성대모사 하는 게 좋다 그러면 1번, 싫다 그러시는 분 2번. 여러분들 한번 문자 줘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왕자 해명도 그렇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 관리를 신중히 해달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써진 임금 왕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메시지 관리에 신경 쓰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가 정말 하루에 뭔가 하나씩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반 우스갯소리로 이슈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이슈메이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어제 윤석열 후보 측의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가 손가락만 씻었다. 이렇게 해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손바닥에 워낙 짙게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손 안 닦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고 그랬더니 손가락만 씻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씻으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못 지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가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 선어분이 종편 패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확인보다는 즉답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편 패널 시절의 버릇을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후보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후보 캠프에 있더라도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가락만 씻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 왜냐하면... 그리고 엇갈린 해명들이 오히려 국민을 더 현혹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변의 해명마저도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방역 기간 중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까지, 손등까지 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 빡빡 우리가 씻기 때문에... 아니, 제가요. 유성매직으로 쓴 왕자가 안 지어진다고 해서 손바닥에 대고 한번 해봤어요. 세정제로 해보니까 한 4번 이렇게 문지르니까 금방 없어지던데. 게다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지 않습니까? 손 씻을 때 쓸 수 있는 액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갖다 대서 씻다 보면 잘 지워지죠. 조금 전에 배중찬 소장 성대모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좋다가 1번이고 싫다가 2번인데 압도적으로 1번이 맞네요. 좋다. 대단합니다. 계속 하셔야겠어요. 9402님께서 배 소장님은 덩치하고는 반대로 귀여운 데가 많습니다. 성대모사 환영합니다. 지금 귀요미로 등극을 냈네요. 그러네요. 밖에 PD가 문제네. 아닙니다. 김경래 PD 사랑합니다. 마음도 비단결이야, 배 소장님은. 어디 측근을 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 측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대거 몰려 있다. 이건 또 무슨 논란입니까? 무슨 이야기였냐면 현역 군인들이 특정 후보와 관련이 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퇴역한 군인이다 그러면 의사선택의 표현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현역 군인은 철저하게 또 군인의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시판에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의견을 전달했다. 군인들의 계급 같은 건 모르나요? 그런 것도 일부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영광급 장교, 일반 병사들이 아니고. 실제 부대의 명칭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군형법 94조를 보면 정치 관여, 미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라면 적어도 현역 군인이 특정 후보의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정세형 기자, 홍준표 후보는 또 하태경 후보하고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대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엊그제 부산 지역 당원 간담회에 가서 저놈, 하태경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태경 의원은 우리 당을 쪼개고 나가서 우리 당을 해체하라고 XX하던 X. 그리고 토론회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당하니 머릿속이 막힌다. 진짜 쥐어 패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태경 후보가 몇 차례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낸 건데요. 그러면서 또 하태경 후보를 찍지 말라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막말 본색이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당시 홍준표 대표의 막말 때문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 8명이 6차 토론회가 있죠? 8일 날 컷오프 4명 남겨두고 오늘 밤 10시 반에 있던데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가지인데 김만배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지금 하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 김만배 씨와 형 동생하는 사이다. 이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하면 청와대 전 대변인 출신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한 게 뭐냐 하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주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아이고 이상하다.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실소유주로 등록을 했다. 이게 말이나 되냐. 잔금이 다 치러지기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혹이다 했는데 이건 착오였어요. 이건 김의겸 의원의 착오로 판단이 났는데. 팩트하고 틀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의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두고서 김의겸 의원은 좋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와 맞짱떨 수 있으니까 김만배 씨와 형 동생 사이는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취자들이 성대모사하는 거 좋다고 많이 보낸다고 그랬더니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몽돌 청취자가 뚱커벨 별명을 또 하나 져서 보냈네. 귀여운 돼지는 뚱커벨. 기대. 세 번째 정상 기자 어떤 뉴스입니까? 에너지 난에 다시 석탄으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급등을 하고 있고 상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영국 브랜트유가 80달러로 오르내리고 있고 서부 텍사스 원유 또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특히 천연가스 상승세가 무섭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12%, 13%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고 또 연초에 비해서는 한 2배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5, 6배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재고량이 부족한 게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한 5에서 1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겨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석탄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력 가동이 안 되고 전력 가동이 안 되니까 공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동 중단이 되는 일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석탄 없으면 그럼 수입하면 되잖아. 석탄 많이 생산해내는 국가 있지 않아. 호주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몽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인데 호주로 수입을 호주 석탄을 많이 수입해오던 중국이 이게 호주랑 완전히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알겠습니다. 우리 호주 석탄 수입 안 할 거야. 이래버리는 바람에 석탄 수입 난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호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코로나19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권합니다. 뭐? 호주가 코로나 발원지 조사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우린 못 받아들여. 이러면서 이제 호주 석탄을 수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수출 안 해. 이래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호주 로버터의 석탄 수입이 끊겨버린 겁니다. 대본 써왔어요? 대본 써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시기 쉽게 해서. 홍경사의 연기까지. 아니, 뭐 쫙쫙 와닿기면 와닿아요. 소위 또 신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미간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호주가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호주는 밑줄 오늘 안 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준비를 안 해왔거나 밑줄 몇 개 칠 거를. 준비 좀 해오시고. 하나만 더요. 정수석 기자. 친환경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유럽 각국이 2015년 파리협정 이후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풍력발전소를 대거 늘렸거든요. 그런데 최근 바람이 유럽에서 많이 안 불어서 풍력발전량이 급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인 지금 천연가스값도 같이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럽의회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중 청취자께서 배 소장 계속 구박하면 제가 방송국 만들어 갖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대단한 인기네. 이분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배 소장님? 네. 꼭 드리세요. 사비로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프터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소프트. 소프트 그래야죠. 네. 소프트 놀이방 매트.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강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